오늘 낚시는 시간이 5분 낚시잖아요. 짧기 때문에 정갱이 뜰채낚시를 할 거예요. 정갱이 뜰채낚시로 밑밥 예전에 쓰던 거 있거든요. 새우랑. 그래서 폭발 작업도 할게 해서 미리, 미리 좀 많이 잡아놓고 얼려놓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업체 때마다 쓰면 돼요. 정갱이는 있어야 될 텐데요.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진짜. 와 정갱이 낚시는 진짜 거의 한 4개월? 시간이 지나면 돼. 올라온대요. 오빠들. 잠깐 보여주고 꼬실까요? 얼마나 올라오는지. 뭐지? 우와 맞네. 보여요 오빠들? 우와. 상례를 해야 이거를 할 수가 없.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이거에 반응할 때 있고 안 할까? 왜 갑자기 애들이 뭐 들어갔노? 아까 겁나 많더니. 애들이 갑자기 숨어버렸네요. 정갱이 오랜 만에 본다. 우와. 많이 나왔다. 우와. 정갱이 오랜 만에 본다. 여러분도 보이고 정갱이 오랜 만에 본다. 새끼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낚시할 때 힘든 거니까. 통발에 바로 넣으면 되겠다. 통발 작업합시다. 통발 오빠들. 우와 싱싱합니다. 반건. 여러분들 얘는 진짜.. 없.. 낚시하는데 최고의.. 저기야. 그만다. 우우우우우우하아아아악. 전갱이 얘네들 요정도 전갱이는 고양이 먹이주도 되겠다. 얘네 치유 아니에요 요정도 컸으면은 낚시하는데 겁나 방해죄를. 통발문어 미끼용이 통발문어 미끼용이 통발문어 미끼용 아부들도 미끼를 쓰고 우와 말 들어왔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지금 제 말 들어왔다 우와 이제 문어 많이 들어오겠네 이제 어제만 머놉시다 사실 들어가 있어라에 들어가 있어라에 도착 준비합시다 오파드 될게요 고고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지겠다 떨어지겠다 그래서 하자님이 오 기다리면 진짜 뭔들래? 당신이 소주 뿅뿅뿅 중도일보니까 물이 가야되는데 지금 깡탱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큰 놈이 있으면 깡탱이는 먹거든요 여기 그리고 나오면 암놈 초반일거에요 어? 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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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꽂네 뭐죠? 뭐죠? 물이 안 가면 저렇게 건들다 말아요 근데 물 갈 때도 꽂는 애들이 있어요 배고픈 애들은 근데 그 꽂는 애들이 50% 확률이야 안 걸리는 수가 많아 물이 안 갈 때는 그냥 조심스럽게 입에만 물고 가져가는거에요 근데 물이 잘 가면 확 그냥 확 생기고 확 확 쬐요 그래서 물이 안 갈 때는 입질이 약아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입질은 계속 있어요 저 물 잘 가면 저 큰 놈들이 확 확 꽂아요 저 큰 놈들이 저렇게 입질 돼요 물 안 갈 때는 물이 안 갈 때 꽂으니까 안 걸린거야 갑자기 얘가 있어야지 얘가 꽂아버려 저거 머리 안 갈 때 꽂으니까 그래요 길 없다가 긁어 그 뒀 댄스 휘컫집 걸렸어? 걸렸어 오 드디어 걸렸어 사이즈가 아닌거 너무 아파 저 오빠는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오쇼 오쇼 오오 오 크다고? 사이즈 크다! 사이즈 크잖아! 사이즈 안에서 계약독이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아주 난리입니다. 너무 조심해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사이즈 딱 되겠네요. 갑시다. 가십시다. 아이고 아쉽네요. 자, 오빠들 통관 확인할게요. 과연 뭐가 들어가 있을지. 이 학교도 되게 쉽게 들어가 있네. 우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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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우와, 겁나 많다. 그쪽이... 오빠, 오빠 뭐가 들어가 있어. 하나! 9월 며칠까지라 했지? 우와, 되게 큰 거 있어, 우와! 여러분들! 우와, 한살림 가득! 오, 오빠들 한살림 가득 하세요. 며칠이야? 우와, 진짜 커. 진짜 커. 우와,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와, 박하지 겁나 커. 우와, 진짜 커. 오늘 근데 냄비 우리 적겠는데, 이거 다 넣으려면? 다 넣으려면? 그만큼 다섯마리... 하나 하나 넣으려면? 우와, 우와! 아, 저기 개 먹으려고요, 개. 박하지 뭐. 아니요? 그럼 다 넣으려면, 그럼. 왜 다 넣는다고? 어, 그래. 그 많은 게 너무 많은데? 귀가 맵니다, 가시다. 사장님 드렸어요. 가사님 드렸어요. 어머, 어? 뭐야? 어머, 들어가 있어. 어머, 겁나 커. 어머, 뭐야? 어머, 어머. 북발이야? 북발이. 진짜? 북발이가. 오빠들 기한기 들어왔어요, 북발이가 통발을. 되게 크네. 오빠들 북발이 맞죠, 북발이? 이걸로 길까? 북발이 맞죠? 우와, 되게 통통해, 그리고. 우와, 이런 게 들어있어. 삼겹지도 못했네. 어머. 어머. 어머, 이거 감독이 희연하잖아. 하, 이 씨. 아, 이 씨. 내가 미안하잖아. 으으으으으으으읍. 으으으으으으으읍. 씨 미치겠다. 아이, 이거 왜 안 죽어갖고 있어. 하나 미안하게 만드냐. 미치겠네. 왜 이렇게 살아있어. 어머, 어머. 어떡하면 좋아. 존미 물 좀 줘 이런 찌개예요? 이런 찌개요 호박은 버립시다 오빠 추자도 멸치기처 선물 요리에 한 스푼씩 꼭 들어가야 돼요 그냥 고춧가루 넣고 청양고춧가루 넣고 우와 진짜 여러분들 우와 매우 그렇지만 맥냄치게 씨 반성 끓이네요 자 오빠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우와 기가 막힐 거랬다 오랜만에 먹어보네 먹어봐라 우와 진짜 국물이 파는 거 맹키도 엄청 맛있어요 우와 우와 살이 빵빵빵해갖고 음 오랜만에 먹어서 어느 거 더 맛있다 개딱지 개묻어 다 팔려먹었고요 북바리의 완성 빠밤 자 북바리까지 여러분 찾아요 먹어볼까요 음 찾아요 어디가 맛있으면 여기가 맛있는 부위야 맛있어요 오는데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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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는 거 없거든 맛있어 pa Bea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